아 나중에 막 세 눈썹 붙이고 막 그런거 아니에요? 형님 실씨가 또 선고하셨어요 이젠 내 몸이 아니야 너 지금 10.5년 남으셨다 10년 아 올 상반기 하지만 뭐 형님이 저한테 발전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1년만에 형님이 8년치를 벌었고 아님 진심에 이런 일이 좋겠어요 발전이 없어도 숙지 않아 형님 그래 이제 세금 맞아봐라 제가 1년 한 번 형님 10년만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여기서 잘생겼면 뭐해요 저 형 얘 꼴찌 꼴찌 아니야 형님한테 어드벤티즈를 드리고 저는 핸디캡을 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생겼으니 이상하게 잘생겨보이네 아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죠? 일해드리고 야 야 저 표정 진짜 순간이 뭔지 알아요? 네 뭐야 저 뒤에 있는 만화보다 못생겼어요 세우가 못생겼어요 무슨 얼마씩 생겨 나 어디야? 나 어디야? 나 어디야? 2 좋아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못생겼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나 못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 못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도 다 싫어해 박릉수 씨 아니에요 못생겼어 박릉수 씨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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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네 목표는 3이 아니고 목표는 박릉수 씨보다 위죠 동부 중에 제가 대외금 부모였어요 그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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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8년 어떻습니까 입학하셨습니다 2008년 입학 괜찮아 2009년 그만해? 낼 수 있던 부분도 헛돈게 부러요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이거 2년이야 그래야 박릉수 씨가 저의 개그 인생에 선글내려줬어요 그렇죠 2년 남았다 수수한 부분도 저 X야 돼 X야 돼